소교동은 문화예술지역으로 많은 이들에게서 사랑받고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작년부터 젠트리피케이션 극복을 위해 잔다리마을 문화축제가 열렸는데요. 지난 27일 2016년 잔다리마을 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과 함께 다양한 행사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27일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야외광장에서 2016 잔다리마을 문화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개회식 축제연음마당이 열렸습니다.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흥겨운 분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개회사 및 내빈들의 축사가 이어졌습니다. 부구청장, 구의회 의장, 부의장,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여러 내빈들과 주민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리였습니다. 활력, 홍대 앞 극복,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슬로건으로 서교동 주민자치위원회와 홍대 앞 걷고 싶은 거리 상인회가 공동 주최하고 잔다리문화예술 마을기획단이 주관했는데요. 수년 전부터 홍대 상권의 임대료가 상승하면서 이곳의 터전을 잡았던 영세상인과 예술가들이 속속 떠나는 이른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고 있어 이를 극복하고 홍대 앞을 다시 활력 넘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취지로 마련됐습니다. 이후 홍대 앞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와 관련해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난상토론을 벌이는 잔다리 거리 포럼이 열렸고 젠트리피케이션 극복 기원을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소등행사가 열렸습니다. 박홍선 마포구청장도 함께 참여해 젠트리피케이션 극복과 축제의 성공 기원 메시지를 적은 리본을 매달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홍대 앞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이를 통해 주민 스스로 해결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뜻깊은 자리였습니다.